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들 중에 해외의대에 관련된 영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떤 해외의대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드려도 터마하려는 분들 그리고 눈 감고 귀 닫고 어떻게든 트집만 잡으시려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의 제 영상이 대개 동기부여가 되고 좀 더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연히 저의 바람은 후자입니다. 제가 누구랑 논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제 길을 확실하게 알고 인지하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0년간의 그냥 유학에 파묻혀서 그거 미친듯이 그 정보만 파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몇 년 네이버 구글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하고는 다릅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의사 미국 의사 기준으로 그냥 아예 검색어 그냥 넣어놨어요. 여기 foreign doctors percentage in US 뭐 이런 거 검색어 치실 때 문법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grammar 이런 거 우리도 왜 네이버 검색할 때 여러분 문법 맞게 다 치십니까? 띄어쓰기. 맞춤법 다 신경 쓰십니까? 물론 맞춤법은 맞으면 좋죠. 그리고 영어로 스펠링 정도는 맞아야겠지만 검색은 기본적으로 키워드만 좀 넣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냥 해외의사 percentage 미국의 해외의사 비율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처음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로이터스 보이십니까? 로이터스 우리 로이터스 로이터 통신사 아시죠? 전세계 가장 메이저급 통신사니까 여기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나요? 뭐 이것도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2018년 12월 4일이네요. 조금 된 기사지만 그래도 뭐 최상단에 떴으니까 한번 그래도 내용을 볼까요? 2018년 뭐 한 5년 2018년 2018년 12월이니까 19 20 21 22 23 한 5년 됐네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로이터 기사니까 자 about about 29% of physicians physicians 하면 뭐 우리 내과 의사라고도 하지만 영어 공부 하신 분들은 그냥 의사 의사의 physician의 about 대략 29%가 영어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그냥 팩트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대로 문구 그대로 physician의 의사의 29%가 대략 were born 태어났대요. in other countries 당연히 미국 외에 그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태어났답니다. 미국에 있는 physician 중에 대략 29%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대요. 어떻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and 그리고 almost 7% 거의 7%가 were not US citizens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대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중에 7%는 외국인 국적이라는 겁니다. 국적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이 7% 그러면 93%는 미국 시민권자잖아. 맞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봐 7%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해외 의대 출신들이 미국에 처음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그 레지던시 매치 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3년간의 레지던시 우리 말하면 레지던트 과정이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외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레지던시 매치가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에 미국에서 비자를 받고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받고 의사 생활을 시작하는 거고요. 레지던시 이 과정이 끝나고 자기의 진짜 정식 의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 과정 중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이 7%의 단지 이거에만 꽂혀서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의대 출신들이 해외 국적자에 미국에서 볼 땐 제3 세계에서 온 해외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시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마치고 의사로 활동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영주권 시민권으로 전환되는 그런 비율을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팩트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까지 보신다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The study found 그 조사가 연구가 알아냈대요. 계속 보겠습니다. Roughly 24% of dentists 대략 24%의 치과 의사들이 were immigrants to the US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이 돼요. 거의 여러분 4분의 1 아닙니까? 엄청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and 그리고 4% were not citizens 4%는 아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랍니다. 아니었대요. 이 조사 연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Among pharmacists 약사 중에서는요. 20% were born elsewhere. 20% 5분의 1이 즉 미국 다른 곳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앤 그리고 almost 4% were not citizens 거의 4%는 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대요. 로이터에서 로이터 통신사에서 보도한 2018년 12월 4일 기사 였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한번 또 저같은 이런 검색을 한 사람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의사가 되려고 도전하는 해외 의대 출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계에 여기 나오죠? People also ask 또한 사람들이 이런 관련 질문을 했다고 이제 관련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번째 관련 질문 한번 볼까요? What percentage of US physicians were foreign? 그러면 미국 의사의 몇 퍼센트나 foreign 외국인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눈에 딱 2021년 자료니까 뭔가 2021년이 나왔다는 건 또 지금 최소 만 2년이 안된 끈따끈한 데이터 아닙니까? 여러분 정보 아닙니까? 한번 보자고요. consider some statistics statistics 통계자료를 고려해 보니까요. 몇몇의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In 2021 2021년에 Approximately 1 in 5 TV US physicians 대략 1 in 5 5명 중에 1명 TV 암은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거죠.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US 미국의 physician 의사 의사들 중에 의사들이 5분의 1이 were born 태어났대요. 당연히 미국 밖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5분의 1이 and attended 그리고 medical school medical school을 attended medical school 의과대학을 다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Canada 미국과 캐나다 즉 북미 지역 밖에서 medical school을 다닌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미국 현역 의사가 20%라는 겁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2023년 2월 23일 즉 올해입니다. 여러분 올해 공개된 자료예요. 그러면 이 공개된 자료가 어디에서 공개한 거냐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여러분 AAMC라고 1800년 중반에 설립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Nonprofit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상한 기관이 아니에요. 사립기관 유학원에서 통계자료 발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면 더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깜짝깜짝 놀라운 정보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 아니면 미국 의대 가기 힘들어요. 아니 가기 힘들죠. 가기 힘듭니다. 미국 자국민도 가기 힘들어요. 미국 의대는 캐나다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캐나다 자국민이 의대 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캐나다도 대한민국만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해외 의대가 언론에서 어떤 특정 국가의 해외 의대 이렇게 계속 보도하면서 논란을 만들고 막 하지만 의대는 의대입니다. 여러분 의대를 엉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의대를 정식 인가받은 의대가 엉터리 의대가 있을 수 있겠죠. 전세계 다 따져보면 너무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식 국가에서 정식 그 나라의 탑의대들은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의대 교육을 엉망으로 하는 곳은 없어요. 물론 의사들의 그런 대우나 그런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나 이런 대우나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존경받고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그런 직업군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의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미국 의사를 꿈꾸면서 해외 의대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 의대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국내 유턴만을 생각하는 그런 편법으로 해외 의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 의대를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아니면 그 외에 꼭 미국만 있겠습니까? 영국 그 외에 나라들에서 의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 의대를 꿈꾸는 친구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기선양 아닌가요? 또 다른 한국에서만 의사해야지 의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런 팩트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좋은 동기부여도 되고 자극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